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중기사법 파인원정리 제34강 행정현불과 과태료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임이 공부했죠. 개공객의 절등치와 임등치임이 공부했죠. 절등치 사유로 오토바이저, 부 등소화행 결정망이 없다고 하셨고 임등치는 무협제였죠. 제목이 증기상투구단, 출판사가 매알출판사임, 선증건비규모 이런식으로 읽었죠. 그럼 자 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함께 외우는 겁니다. 중기사법 행정형벌은 3년 이하 징역도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도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두가지인데 3-3이 이 무협제입니다. 무협제 제목이 증기상투구단이고 부모님이, 부모,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무협제 못보게 교란, 교란시킵니다. 다시 3-3은 무협제 증기상투구단이고 부모님이 보라그려 보지마라려 못보게 교란시키죠. 교란행위를 우리가 재차강노께 여기 꾸단까지 읽었어요. 이게 재차강노께 꾸단입니다. 그리고 1-1은 소설, 소설이에요. 소설 제목이 여기 등소보양이고 출판사랑 똑같이 메알출판사의 다미양은 삼국지 유비유양, 유비유양, 그양이 몸이 아파, 아파요. 그래서 유가 유사명칭이 두가지입니다. 공연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입니다. 비가 업무상 비밀로설, 의가 개공에게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와 다르게 정보공개입니다. 여기 양이 두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양은 등록증이 있으니까 등록증 양도, 양수, 알선한 자가 포함되고 양은 자격증 양도, 양수, 알선한 자가 포함됐죠. 다음, 앞으로는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입니다. 이처럼 행정처분과 형벌을 한 권에 외울 수 있는 안기법은 전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주의하실 때 행정처분은 신분에 따라 달라요. 등록취소는 오직 개공만 당하죠. 업무증제도 개공만, 자격취소는 공연중개사, 자격증지는 소공, 행정처분은 신분에 따라 다른데 형벌은 그런건 필요없어요. 그냥 여기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 3다이 3 처벌되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 1다이 1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거래, 개공위에도 3다이 2사함, 소공위에도 3다이 3, 보존위에도 3다이 2사함, 심지어 무등록중개업에도 3다이 2사함, 결환행위는 누가에도 3다이 3, 매매업하면 개공도 1다시 1, 소공도 1다시 1, 보존도 1다시 1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벌은 신분에 관계없이 이 박스에 들어오면 누구나 3다이 3, 여기 들어오면 누구나 1다시 1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신분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거가 거래기와서 거짓기제하면 여기 박스에 안 들어왔으니까 형벌이 없어요. 형벌 없습니다. 그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해도 박스에 안 들어왔어 형벌이 없어요. 그렇지만 개공은 절등치지만 형벌은 없습니다. 법인이 겸업제한 위반하면 임등치지만 형벌은 없어요. 얘들은 형벌이 없어요. 이처럼 행정처분과 형벌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획기적 행정법이죠. 꼭 읽어서 맞춰야 됩니다. 파이널 정리에 들어보시면 1번 3다이 3 보이죠. 이렇게 여기 먼저 증직상투 증직상투 보이죠. 꾸단까지 꾸단까지 이것을 부모님이 부모님이 못보게 교란시킨다가 교란이 여기 재차강 높게죠. 재차강 높게 꾸단 꾸단까지 해서 무협지 증직상투 꾸단을 부모님이 못보게 교란시킨다. 교란이 재차강 높게 꾸단이 됩니다. 1다실은 소설이죠. 소설 제목이 이게 등소보양 등소보양 출판사가 매알출판사임 매알출판사임 누가 키운 양이 유가 두개의 유사명칭 유비의양 몸이 아포아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중개사법에 500만원 이하 100만원의 두개인데 500만원 이하는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에 넘어오니 다시 부당한 정보를 협회가 연설하면 됩니까? 안되죠. 할려면 알려야지. 그래서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에 넘어오니 부당이 부당한 표시광고고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광고를 쏙 봐드리니까 오좋아좋아 되었죠. 오가 500만원이야 과태료가 되었죠. 정보는 거래정보사업자 나오고 과태료가 다 500만원이고 여기 협회 우리 협회도 과태료 나오면 다 500만원입니다. 보조는 보조임을 알리지 알리지않고 업무하면 500만원과태료고 연수육 받지 않은 자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로 제시하지 않은 자 모니터링 나옵니다. 5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야는 계좌식 문등의 휴강이에요. 맨날 휴강하면 됩니까? 안되죠. 욕나와요. 계좌식 문등의 휴강 계좌식 문등의 휴강입니다. 게시우무하지 않은 자 다음 여기 자하고 등이 있죠. 자격취소 등록취소 후 자격증 7일 이념 미반납 등록증 7일 이념 미반납입니다. 소는 중개 완성 후 손해배상 책임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은 거죠. 문은 사무소 간판 간판에 글자 문자 성명이반 이전 신고하지 않은 자 휴가 사전 신고 세트에요. 사전 신고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은 자 광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이야 가토로입니다. 계좌식 문등의 휴강이 1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각권자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전국단위 논인관 국토부 장관이고 협회에서 전국단위 놀아서 국토부 장관이 부각합니다.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이사 연소교육 실시권자 시도이사 개공은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각합니다. 여러분 자로 오시면 500만원이야가 부당한 정보를 자 3번을 잡고 3번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의 부호준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공도 500만원과태료 받네요. 개공도 받는데 다만 보세요. 다만 개국공의사가 그 이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안받을 수 있네요. 이거 아직 시험이 안나왔습니다. 개공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면책돼서 과태료 부과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연수교육 성실저항하게 설명하지 않은 자 협회 다 500만원 모니터링 남도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한 협회 노모니 노모니 외우세요. 100만원은 개시의무 위반 자격증 미반납 중개환송 후 손해배상 책임 설명안구 사무소 명칭의 문자, 글자, 성명위반 등록증 미반납 이전신고하는 자 사전신고 세트 휴업, 폐업, 재계, 병등신고하는 자 중개사항을 표시 검거할 때 명시할 상을 명시하지 않은 자 그래서 계좌식 문등이 휴강이 됩니다. 먼저 확인해볼까요? 법령상 3-3에 처해지는 개공의가 아닌 거죠. 만인건 보통 1-1로 보통이 나옵니다. 자 1번은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은 분양과 관리는 증서, 금지증서 그럼 증직상도 무협지라 3-3 맞아요. 2번이 법정보술 초과수수 이게 1-1 정답이죠. 매알초판사임, 이게 1-1 3번은 증직상, 쌍, 쌍, 직상, 증직상투 무협지라 3-3 꾸단, 꾸단, 꾸며낸 단편 다 무협지라 3-3입니다. 2번 초과수수가 1-1로 정답입니다. 파이널전의 총 58페이지 분량으로 총 45강 진행합니다. 이 분량으로 95점 이상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전의 원인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고 이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구입하실 분은 다음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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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